자 우리 이제 허씨 대수님은 올해 대운이 들어오긴 하셨는데 직장인들의 대운은 그렇게 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뚜렷하게 나오는 거지 직장인들이 뭐 대운이 들었다 해가지고 운이 좋다 해가지고 월급이 올라오거나 뭐 갑자기 뻥튀거나 그런 건 없지만 올해는 그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내년에는 뭔지 모르지만 잘하면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신령님들이 갑자기 그러시는데 작은 거래도 문서고 아니면 뭘 뭐 뭐 집도 문서지만 자동차도 문서 문서라는 계통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올해는 그냥 좋고 나쁨이 없게 넘어가는 해지만 대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운이 대운 보다는 못하지만 대운 만큼 더 올해 보다는 더 좋게 넘어간다 그래요 내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괜찮고 문서를 잡는 것도 괜찮은데 내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서 문서를 잡을 일이 있으니 그거를 잘 생각해서 잡을 것인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문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어 하더라도 내년에는 문서원이 강하게 발동하는 해라서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없지만 부부가 여태까지 같이 사신 것도 신기하고 안 헤어지신 것도 신기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기수님이 잘 참고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수님은 올해는 운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만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일이 있고 속이 뒤집어질 일이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가 못하고 망신 수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망신 수가 있으니 그거를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 궁금한 거 계시네요 우리 신랑 그러면 건강은 나쁘지 않아요? 건강은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지도 않지만 크게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시는데 그럼 저기 혹시 제가 저쪽으로 집 하나를 내놓은 게 있는데 매매가 안 되려나요? 올해 만약에 된다면 올해 만약에 된다면 11월달 10월달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야 돼 작자가 중간에 분명히 한 사람이 나오긴 하겠지만 산다 산다 하고 안 사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할 듯할 듯하면서 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월달이나 11월달에 매매를 못하면 내년에나 돼야지 매매가 가능하니 올해는 초반에는 별로야 그래서 매매우는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올라와 있질 않기 때문에 작자는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걸 당장 팔아야 되나요? 팔려면 좋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그만 건데 그러니까 큰 거고 조그만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매우니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암만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 이게 천 원밖에 안 해 그래도 살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름은 지나고 봐야 되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 8월달 안에만 팔리면 되는데 음 그거는 계신 희망사항인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양력 8호는 넘어가야 될 거 같아 만약에 그거를 그걸 팔아 그 작은 거라도 그 싸게 정말 급하게 마음먹고 싸게라도 내놓으면 팔리겠지만 그러면 손해가 막시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긴 한데 지금 8월달까지는 작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뭐 아무 걱정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 집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아직은 애들도 출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는 애들은 그건 나중 문제고 요즘은 30대가 돼도 시집 장가가 되러 안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맡겨야 돼 걔네들한테 옛날처럼 옛날에는 강하게 너 왜 시지 안 가냐 너 장가 안 가냐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속 끌려가듯이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가 않아 그냥 그대로 내기로 두셔야 돼 이 집은 일단은 올해 내년은 그냥 평탄하게만 가는 거예요 평탄하게만 가도 여기는 저희는 반타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음 왜냐면 올해는 제물이 갑자기 팍 뛰거나 그런 해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아까도 뭐 무슨 일 때문에 급해서 매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8월달이면 참 좋고 8월달 안으로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엄청 내려야 되는데 내리 굳이 내려서 까지 그거를 팔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천원인데 500원에 판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니까 너무 급하면 내 손해가 더 커진다 그래요 당연히 싸게 팔면 오겠지 내가 8월달까지 매매가 없어 하더라도 아니 그 아주 싼 가게 나면 당연히 달려들겠지 그렇지만 그 피해는 기준님이 보는 거지 그 사람은 득템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가 급하거나 아쉽지가 않으면 이왕 8월달까지만 두 달 더 하면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차이인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거를 손해까지 보호하면서 그걸 팔아 치워버리냐 이거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좋지가 못해요 어차피 8월달 안까지 팔렸으면 좋겠다 거기다 플러스 두 달이야 3월달까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거를 왜 해가지고 내가 뭐 손해 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 빨리 예를 들어서 큰 빚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 내가 손해 보호더라도 크게 손해 보호더라도 팔아 치워버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두 달 더 참아 보라는거지 그러면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인간은 스스로 걱정을 해 별거 아닌데 스스로 걱정을 해서 우한거리를 만들어 솔직히 그래요 보면 저도 수천명을 정말 보지만 그게 인간이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강 흐르는 데로 가면 좋은데 그거를 굳이 막으면 손해가 막심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계시고 뭐 남편분은 지금 뭐 급격하게 뭐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가세요 요즘은 연세들이 드시면 점점점점 아픈 데도 많고 하는데 아직은 60대면 요즘은 노인이라고 취급도 안해요 하도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벌써부터 앞서서 걱정을 하게 되면 그게 되려 화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또 궁금한 거 계시면 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 저한테는 그냥 뭐 올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부터는 후년이 낫다고 얘기하시니까 걱정 없고 신랑도 그렇고 집은 10월 달이고 응 자손들은 그냥 내버려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 그래도 여태까지 꾸역꾸역 잘 툭탁거리면서 그래도 여태까지 사셨 아이고 사셨으니까 조금만 더 그냥 재밌게 사셔요 그러면 됐지 알겠습니다 이 집은 아주 큰 복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아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밥새끼 잘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급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게 되려 이 집안은 우황거리가 돼 버려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만사가 편해져 그러니까 애써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잘 잘 버티고 잘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여태까지 사셨잖아 그러면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이제는 좋은 일이 더 많지 나쁜 일은 점점 점점 소멸해 가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년에 더 나쁜 일이 많은 집도 있지만 이 집은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칠성줄이 세 가지고 예전에 공들이던 뭐 당통대도 빌고 절에 가서도 빌고 하시던 노인분들이 옛날 조상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도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이 집이 조심하여 이렇게 욕심을 크게 부리면 화가 오고 욕심을 안 내면 그래도 흘러가 흘러가 욕심은 제가 피우지 말고 신랑은 잘 몰라요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일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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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